지난 6월 집중호우 당시에 발생한 한평수리시설감시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청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가 이미 수리시설감시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했는데도 농어총공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 폭우 속에 소문을 열러 나갔다가 하천에 빠져 숨진 수리시설감시원 67살 오 모 씨. 노동청은 오 씨와 도급 계약을 맺고 수리시설 관리를 맡겼던 한국농어총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쟁점은 사업주인 농어총공사가 안전관리 의무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등급 심사에서 농어총공사의 수리시설감시원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할 땐 두 명이 함께하라는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위험 작업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야간이나 폭우 등 범위를 명확히 해 위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농어총공사는 지난달 집중호우를 앞두고 규정을 개선하지도 2인 1조로 작업하라는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진호 씨가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사고 원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확히 수리시설감시원들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생각을 하고 이 사고는 천재지변이라고 보기에 힘들고 인재가 아닌가 하는. 이에 대해 한국농어총공사는 정부의 안전등급 심사보고서를 5월에 전달받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향후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총공사가 도급을 맡기거나 발주한 각종 작업 현장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3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